제이빙폼. 리뉴, 리뉴. 물감? 물풀. 물풀. 얘가 바닥에 한 방울만 흘리면 진짜. 그냥 해보는 거 내가 진짜 싫어합니다. 그냥 해봐. 만들어 볼까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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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빙폼이 되나? 이건 뭐야? 이건 이건. 제이빙폼 아니야? 이거 만약 해라 어떻게 벗기는지 알아? 어리를? 세 개. 오! 우와! 재밌다! 그다음 어떻게 해? 그다음 물품으로! 반통? 아까 샀어, 우리? 아직. 이거 다 놔 아빠. 그다음은 언제 가야 돼? 나와 나와 나와. 안팎이 뭐하는 거야? 안팎이 뭐하는 거야? 나 색깔 넣을게. 색깔 넣어야 돼? 넣어줘. 안 넣으면 좋을 것 같아. 응 나도 안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렇지 말자 얘랑. 오 마이 갓. 핑크도 완전 예뻐.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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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이거 잘 있다. 슬라임. 슬라임입니다. 처음에는 엄청 낫죠. 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랐어요. 이만큼 만드는데 1인 만 얼마씩이거든요. 근데 그 싸게 이만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. 가성비 그 금액으로 이만큼을 만들 수 있구나. 이번에 알았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nvestigations트 farmer postal 액정 저분도 wake up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